그 초반의 리그 분위기 지금부터 함께 이어가시죠 3구 이승준 이승준의 첫 포인트 백핸드 뿌리치면서 깎게 깎아줍니다 이승준 공격 물러서지 않는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받아주고 모서리 다가섭니다 이승준 이승준의 첫 포인트 윤주현 다가섭니다 이승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윤주현 4대2 4구 한점차 연결로 하다가 놀아야 됩니다 예 높이 뜬 공 자 지금도 지금도 길어 자신 낮고 빠르게 윤전 리시브 찬스 가져갑니다 이승준 지금도 극점 첫번째 매치 첫번째 게임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공격 받아내는 이승준 반대편 노려봅니다 윤주현 템포 조절 다가섭니다 이승준 극점 낮은 자세로 게임 포인트까지 갑니다 윤주현을 공격 받아내는 이승준 이번엔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받아 칩니다 이승준 윤주현의 서비스 3구 윤주현 받아냅니다 이승준 5구 득점 이 게임 첫 득점을 가져간 윤주현 살렸습니다 자 지능적인 플레이어 필요하겠습니다 미들코스 서비스 받아냅니다 이승준 거리 멀어지면서 각도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살려냅니다 자 네트 맞 투올 윤주현의 서비스 이 게임 배려 자리 침 승리 퍼뜨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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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 이승준 공격 찬스 이승준 빈틈이 공격 윤주현 이승준 받아 냅니다 이 게임 정중앙입니다 6대6 몰아붙히기 시작하는 윤주현 접근전 네트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뇌플레이 회전을 걸어주는 윤주현 오어핸드사이드 공략 양선수의 강타 대결 두뇌싸움 그리고 윤주현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봅니다 3구 예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들코스 공략 시도 이승준 덧밥 9대8 이승준 일단 한번 넘겼습니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3구 시도 역전 서비스 매치포인트 한방을 보내지 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